정부가 18년째 통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지난해 10월. 의사를 늘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후 전국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 조사를 벌였고, 늦어도 이달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증원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증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일정을 당초 내일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장 발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몇 명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어제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의과대학협의회가 제안한 35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사단체는 수용하기로 한 반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원 발표가 미뤄지면서 의대 현장과 예비 고3 교실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40곳이 지금의 환경에서도 2,100여 명,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면 2,800여 명을 더 뽑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동안 3천여 명으로 묶여있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면서 입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시 전용 기준으로 올해 약 1만 2천 명이 의대에 지원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원이 2천 명이 늘면 지원자는 2배까지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3년간의 의대 정시 합격자를 보면 재학생은 21%에 그치지만 다시 시험을 치른 N수생은 7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이 재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 보니 이과 상위권을 중심으로 의대 재도전을 위한 N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료 현장에선 정원이 늘더라도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학생들이 필수 의료학과는 기피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소아과, 흉부외과 140명, 30명 모으는데 하반기에 지원한 학생 전공의들 4명, 1명 인기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7명 모집하는데 지금 3대1, 4대1 이렇게 되거든요. 전공의들도 제수, 3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 전망이 좋은 과로 가려고 하지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과로 밀려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거점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 등으로 지역에 상주하는 학생이 의료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수요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대 증원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전국 39개 의대가 올해 2024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신입생은 모두 1,872명.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수시 추가 모집 결과 25개 대학이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전형을 제외하고 일반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14개 대학 33명으로, 서울권 대학에서 9명,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서 24명이었습니다. 미충원된 숫자는 정시모집 정원으로 2월돼 대학이 그만큼 더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수시 선발 인원 대비 미충원률은 2% 수준으로 의대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수시 미충원 숫자는 2019학년도 213명에서 지난해 입시 13명까지 떨어지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미충원 인원이 소폭 늘었는데 어려웠던 수능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시로 의대를 노리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예상보다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오면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의 의학학 계열 미충원 인원은 치대 21명, 한의대 8명, 수의대 6명, 약대 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뉴스 송상한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전공 선발 인원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변수가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리고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N수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년도보다 성적 상위권이 N수생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N수생이 늘어나는 만큼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전제를 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입결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엄청나게 많은 확률로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고요. 그러면 주요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의대로 조금 더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전공 입학 전형이 확대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전공 전형이 확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수험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입결 자료들이 조금 무력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의 혼란이 늘어나는 만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대학들은 무전공 전형을 확대시키면서 정시의 확대보다는 수시의 확대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시 준비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겨울방학을 통해서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이 딱 선명한 선이 있긴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지나고 성공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시에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의 학습 전략의 1번은 무조건 아침 8시에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패턴화 되어져 있는 학습을 끌고 가야만 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공부하느냐 성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예비 고3에서 고3으로 올라가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서 난 이 과목은 안 되니까 난 이 과목 포기하고 이 과목 포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들을 수능을 보는 과목들을 줄이는 학생들은 공부량을 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할 과목을 만들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내 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량을 늘리는 걸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목을 포기한다고 해서 공부량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나의 약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잡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약점을 파악하는 부분. 고3 학생들은 사실 학교 생활과 수능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있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비 고3 학생들이 고3이 돼서 계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나는 내신을 준비할까 아니면 수능을 준비할까 난 정시파가 될까 논술파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대단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3학년에 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내신 준비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가는 수시 전형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하면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